You have entered the Scare Zone. Welcome and enjoy your stay.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이번에는 The Scare Zone 이라는 VR챗월드를 해볼 거에요 설명이 있는데 이게 필요없고 아 저 거미 발이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신경 거슬리는 소리죠? 자 아무튼 딱 봐도 당연히 공포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놀이공원의 공포체험 같은 그런 거 같죠? 자 왼쪽부터 갑시다 The Horse of Silent 침묵의 광장 뭐 그런 느낌? 어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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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있을 수가 없단다 알겠지? 아니 이거 지금 에어컨 켜놔갖고 당한 날씨도 지금 빨산한데 왜 이럽니까? 아 온도도 지금 낮은데 어우 야 얘 벌써 쫓아왔죠?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리 높죠? 네 갈게요 안녕 어 잠깐만 2층도 있나? 3층도 있나 3층? 3층도 있네 안녕 아 저기 탈출구가 있죠? 아 저기 탈출구가 있죠? 피칠갑 되있는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요 네 별일 없고요 네 웃는게 참으로 예쁜 친구죠 어떡해 안녕 갑시다 끝인가요? 뭐죠? 나 분명히 탈출했는데 뭐죠? 1층으로 가야되나요? 안녕 아 이게 뭔가 또다른건 더였나봐요 4층에 옵니다 3층에 옵니다 안녕 지금 이 세상이의 왕이 머리가 원래 이랬나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김이 묻어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 이제 진짜 끝인것같죠 아까는 함정이었나봐요 두번째 이 케이브 Tears of the fear 한번 가봅시다 범위들의 공포 에이 얘가 오지게 많이 나오나봐요 아 범위들이 완전 아 저 소리 아 저 소리가 더 공포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크기의 거미가 나와도 실제 방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새끼 손톱만한 거미가 훨씬 더 무섭죠 생각해보세요 책상에서 딱 앉아있고 뭔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 뒤쪽에 벽에서 거미가 살며시 내려오는 거에요 새끼 손톱만한 그게 더 훨씬 무섭죠 이런 푸실 토실한 가상 거미보다는 한번 겪어보면 식업해요 진짜 아니 좀 시야 좀 가리지 마렴 네 별거 아니었고요 이제 세번째 폴스 오브 림 팔들의 광량 뭔지 모르겠군요 아 이런 의미였네요 이게 바로 그건가요 그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잔뜩 보는 그런 목소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바로 그 유민세입니다 네 잘못할게요 아 내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줄이야 안녕하세요 네 자기감정입니다 그냥 갈게요 네 네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수한 악수의 요청 맞겠죠 아니 이거 친구가 소는 동안 네 어휴 야 여기는 칼 개수가 훨씬 늘었는데 네 뭐죠 뭔 일 있었나요 뭔가 소리는 뭔가 소리는 뭔가 무서운데 그냥 팔다리 덜렁덜렁 거리는 것 같죠 그 다음에 FNAF 애니메츄르닉스 아 네 이거는 그 게임 있죠 뭐였죠 게임 이름이 이게 그 뭐 뭐 어쨌든 뭐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공포게임 봅시다 진짜로 진짜로 플레이 하는 건가요 설마 아니죠 아니 진짜로 플레이 해야되는 건가 일단은 둘러봅시다 불러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쫄리네요 솔직히 아바타 월드인가봐요 아바타 있네요 오우씨 뭐야 뭐야 뭔데 아니 방금 놀래키는 거였나 아니면은 무슨 버그처럼 버그처럼 갑자기 사라져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 뭐야 아 벌써 넘어왔죠 잠시만요 뭔가 뭔가 놓치고 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얘도 절로 움직였죠 여기도 뭔가 아니 침묵은 또 왜 여기 있죠 뭔가 놓친 게 오씨 뭐야 얘 왜 자꾸 움직여 무서우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제 원 맵이었고 이거는 투 맵인가봐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소리는 소리만 무섭죠 계속 튀어나오기만 하고 뭔가 그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 조여오는 그런 공포는 겪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게 진짜 무섭죠 일어날 것 같은데 막 안 일어나다가 진짜로 일어나면은 네 누구세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네 네 왜요 저 친구 왜 자꾸 저 친구 왜 자꾸 나타났다 하죠 네 수줍음이 많은 친구인가봐요 게임 안 켜지죠 별거 없고요 왜 이렇게 어둡죠 너무 어두운데 뭔가 놓치고 온 게 있나요 뭐 여기 손전등이라도 있었나 너무 어둡죠 아니 뭔데 뭔데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쫓아오는 게 굉장히 수상하죠 닫지 말도록 합시다 안녕 게임 아 이게 끝이에요 미니 게임 같은 느낌인가봐요 미니 게임 같은 느낌인가봐요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어 가든 정원인데 나방이 붙어있죠 뭔지 모르겠고요 아 약간 소리의 공포 약간 이런건가 벌레 소리 아니 이 소리는 천란한 이 스텝의 소리네 아 이 친구는 뭐 여기저기 다 나오죠 나비랑 거리랑 뭐 오지게 많죠 네 신경이 거슬리긴 한데 음 공포와는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더 서팟스 아 이거 눈 공룡 눈알이 좀 굉장히 거슬리는데 일단 여기다 봅시다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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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 꼭두강치한테 걸리면 이쪽으로 돌아온대요 한번 가봅시다 이 친구가 쫓아오는 건가요? 가봅시다 아니 이거 뭐 손전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손전등 없나 저 뭔 소리야 뭔가 뭔 소리가 아니 이런 아니 저거 너무 빠르잖아 어떻게 깨라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탈춘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한번 가봅시다 안 돼 어 다른 길이야 큰일 났죠 다시 다시 그래 아니에요 너무 무슨 고고 저 뒤쪽으로 돌아서 배경소리 때문에 잘 안들리는데 지금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아우 좋 친구 진짜 아 정말 아 정말 시끄럽네 거참 이쪽 길로 봅시다 아 이 배경소리 굉장히 시끄럽죠 얘네 때문에 지금 저 원숭이들 쫓아오면 소리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제 말소리가 녹음이 될까도 의문이에요 지금 지금 맞게 아 맞겠죠 여기로 봅시다 저기 뭔가 보이죠 저쪽에 뭔가 있는데 네 아 벌써 탈출했죠 원숭이한테는 두 번 죽었나요? 이 정도면은 뭐 일찍 게임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곡에서 갑시다 네 그 다음에 반이 더 다이노소어 공룡 반이 이거 그 해외에 그 공룡탈 인형인데 인형탈인데 얘를 좀 공포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아 저거 보세요 탈출하기 위해서는 알맞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열쇠를 세 개의 방이 있고 올바른 문을 여는 어느 것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제 아 저거 진짜 아 정말 얘네들 뭐야 이거 뭐죠 놀라야되는 부분인가요 잘 모르겠구요 오 야야야야 아니 입에다 무슨 보너같은거 묻혀놨네 그 있잖아요 그 덩킨도너츠에 파는 그 무슨 설탕가루라고 해야되나요 그 설탕 막대기같은거 뿌려놓은 그 도넛 누가 생각나죠 아니 어디서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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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달려온거야 보이질야돼 뭐라 그랬잖아 그냥 열쇠 세개를 다 주우면 되지 않을까 그냥 열쇠 세개를 다 주우면 되지 않을까 그쵸 뭐야 여기도 열쇠 있는거 아니었어 아 뭔지 모르겠지만 둘중에 하나가 맞았나봐요 네 됐구요 다음엔 디오션 됐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어 있나요 상어가 있죠 오 약간 목소리도 울려요 그쵸 근데 저 상어가 좀 처울거 같은데 탈출이 가능한건가 아니 상어 아니 저놈의 상어가 됐죠 그 다음에 오우씨 여기 상어 지나가죠 지나가자마자 바로 달려오도록 자 오옹 아니 뭐야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이 거대한 낙진가 오징어인가 뭔데 아니 뭐야 이게 저기요 아니 저도 나가고 싶은데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라고 엉한거 아니야 됐구요 아 저 다음이 문젠데 아니 저거 방금 문화같은거 아 저거 진짜 아 저거 진짜 아 저거 벗을리네 저거 진짜 뭐야 뭐야 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거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가라는건지 아니 아니 아 저거 저놈의 대왕오징어 진짜로 아 저거 저놈의 대왕오징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 겨우 탈출했죠 이거 난이도 장난아니에요 빨리 탈출합시다 됐구요 다음에는 저 마네킨 뭔소리야 아 알아서요 조용히 하세요 아 알아서요 아 아니 이건 또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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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저거 끄덕 끼워버리는 소리가 나는데 쫓아 놓은거야 누가 쫓아 놓은거야 누가 뭔소리요 뭔소리입니까 아니 오씨 뭐야 얘 진정하렴 오씨야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왜그래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야오야야야야야 지금 그냥 달려요 그냥 달려 와 이건 좀 무서웠어요 아니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놈이 저를 쫓아오죠 되는 경우인가 또 말만을 친가 한번 가봅시다 뭐 쫓아오지 교회 뭐 교회 아 약간 아이디 공교 뭐 이런건가요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오 오 또 조금 바꼈죠 바뀌었죠 오 아 이게 왜 얘만 없어서 눈을 누르셔요 아 이정도로 안 놀라죠 아 이정도로 안 놀라요 아 이 정도는 약하죠 아 이게 끝이에요 좀 약했죠 호스피털, 병원. 병원이 전통적인 공포 요소 장소 중 하나죠. 약간 고문놀이 하는 곳인가봐요. 칼 잘린 것도 있고. 특사의 요청. 여기도 그렇고. 위층 가봅시다. 배경소리 굉장히 시끄럽죠. 무슨 영화관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이벤트가 있나봐요. 따로. 빨리 앉읍시다. 앉으라고 하니까. 정신 치료. 정신 치료. 정신 치료. 정신 치료가 아니라 정신 이상을 만들어낸 시험 맞아요. 공포 월드에 와서 정신 치료를 바라는게 이상한거죠. 정신 치료. 함께 한 번 sí ol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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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lay when I get you the But first I just feel like you have a little back story I don't think I'm like she's a man I'm a lady I'm like she's a man I'm like her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준비할 수 있으러 가자 이제 준비할 수 있으러 가자 네 내 혈액농을 뭐가 더 맘에 드냐고 행복을 주입한다고요? 아이야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바늘을 찌르죠 저를 씹혀준대요 이 친구들아 시킨다면서 이 식사를 시키냐 다들 숨 참았나요? 저는 물론 안 참았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간대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이 거미 친구 또 나왔네 이제는 반갑게 시작해요 슬슬 아니 저 친구는 또 뭐야? 도대체 머리가 몇개 달린거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이런 친구들이 배를 몰면 그렇게 되나봐요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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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거미 친구 굉장히 반가운거 없어 안녕 굉장히 반갑죠 놀랄일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시험관 끝났어요 네 갑시다 뭐야 아 배경음악 새로 시작하는거죠 됐고요 이제 4개 남았죠 주온 그 주온인가봐요 그 영화 귀신 주온 뭐가 나올지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끝에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각각의 방을 탐색해야 된대요 열쇠를 위해서 아니 이거 머리카락이죠 네 안녕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죠 놀래켜야지 아 열쇠 어디있나요 그래서 열쇠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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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뭐야 오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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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오우씨 깜짝이야 아니 왜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모르니 사회적 거리두기 합시다 오우씨 깜짝이야 허 아니 이 친구야 코로나 걸리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된다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모르니 이칭으로 도망갑시다 네 이칭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안하나 아니 왜이렇게 빨리 다가오니 아니 이 친구가 지금 1층에서 헤매고 있는거 같죠 아우 시끄러워라 아니 이 친구 뭐야 뭐야 이거 진정하려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해야되잖니 코로나라도 걸려놓으면 꼭 잘라구 너는 귀신이라서 아 이거 키있죠 검사도 무료로 안해줄텐데 어이씨 아니 이 친구들이 됐죠 솔직히 좀 쫄겼어요 아니 왜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죠 마스크도 안쓰고 코로나 걸릴라고 야 더 많아 저택 뭐 이런거 같죠 네 그렇죠 아 저 거미친구 또 있죠 아 저 거미친구는 거의 개근까지 안해도 정근정근 정근하는거 같아요 계속 나오죠 뭔소리야 뭐야 저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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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오우씨 뭐야 저거 그냥 막 뛰어요 그냥 으아 아 걸렸죠 쭉쭉 가도록 합시다 오우씨 뭐야 왜왜왜왜왜 저 친구 다리힘이 장난아니죠 바빨은 닿지도않는데 뒷발로만 엎드려갖고 와 장난아니죠 저런 친구들한테 걸리면은 바로 그냥 사지 분해되는거에요 다리힘으로만 저렇게 움직이는데 엎드려갖고 오우야 자 다음엔 더 보이대요 엎스탄 공허 공허 아니 뭘 보이는게 없는데요 시끄럽고 불좀 켜달라고 제가 알았으니까 불좀 켜달라고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불좀 켜달라고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뭐야 저거 화살표가 있었네요 약간 매도 매도의 방인가요 너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고 이런소리 하는거 같죠 너 그냥 너 너 너 같은 태비자 신경이나 쓰겠어 뭐 이런 소리 하죠 아 저희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 매도 좋아하시는 분들 당장 일로 오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도를 해줍니다 여기엔 더 막힌거 같죠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탈출을 아는 경우 이쪽인가요 이거 뭔가 그거 생각나죠 이렇게 이곳 많아요 순대 나오는 흐흥 너 같은 찐따 신경 쓸 것 같아 하면서 무지개 챙겨주는 흠 순데레이가 생각나죠 흐흥 너 너가 나가게 도와줄 것 같아 하면서 막 화살표 이렇게 뿌려주고 있죠 아니 이쪽 길이 맞나요 아 이게 조금 막혔죠 아니 어떻게 나가라는 건지 이런게 좀 난감해요 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리고 헤매게 되면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되죠 뭐죠 많이 바뀐 거 보니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아 자꾸 뭔가 이벤트가 나는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저 여기에서는 보상입니다 좀 더 매도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 체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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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 거 같죠 네 네 welcome to the red room 뭔지 모르겠고요 진짜로 자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고문하는 거 같아요 모르겠네요 아 이거는 대결하는 맵인가봐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킬러가 한 명 있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여러 십고 그냥 꽃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봅시다 그냥 꽃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봅시다 이거 들고 와서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 그런 건가봐요 네 나가도록 합시다 아 이게 아싸의 슬픔입니다 아싸는 이런 이런 대결 게임도 못하죠 혼자서 네 이렇게 더 스퀘어존 한번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애들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많이 준비해봤어 다 해봐 도중에 뭔가 좋은 게 있겠지 마음에 드는 게 있겠지 했는데 무서운 게 좀 있죠 몇 개 있기는 뭔지 기억은 안 나요 지금 너무 많이 해갖고 아무튼 하나하나 즐겨볼 만한 월드인 것 같아요 공포월드로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Syndrome 1 점점 1 1 2 3 1 1 2 3